자 이런 분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 입장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만드는 브라우저 개발자가 아니고 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효용을 갖기 위해서는 원시 데이터 타입과 객체가 서로 다르게 동작할 때의 효용이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아보는 과정으로 래퍼 객체라는 걸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을 변수에 담았고요 제가 문자열 .length를 했더니 6이 나왔고 문자열 character at 하고서 0을 했더니 이 문자열의 첫 번째 글씨가 여기에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객체가 아닌 것은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고 문자열은 분명히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은 객체처럼 동작하고 있지 않나요? 자 여기 있는 요점이 정식 면측은 뭐냐면 object access operator 입니다 즉 객체 접근 연산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점을 썼다라는 것은 그 점 앞에 있는 무엇이 바로 객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property가 존재하고 보시는 것처럼 method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요 str에 담겨있는 무엇인가는 객체이고 그 무엇이 뭐예요? 문자열이죠 그 얘기는 문자열이 객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저의 두 개의 진술이 생긴 거예요 앞에서는 제가 문자열은 원시 데이터 타입이다 그리고 지금은 문자열이 객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이 원시 데이터 타입이 맞긴 한데 그 문자열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어는 그 문자열이 몇 개의 글자를 갖고 있는가 또는 그 문자의 몇 번째 짜리 수에 있는 문자는 무엇인가 와 같은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열이 그 문자열이 원시 데이터 타입인 문자열이 마치 객체인 것처럼 동작해야지만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어떤 동작방법 사용방법의 어떤 통일성을 맞출 수 있겠죠 일관성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과 같은 원시 데이터 타입은 그것을 객체로써 사용할 때 임시로 그것을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제가 str.length를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내부적으로 마치 여기에 이곳에 어떤 코드가 있는 것처럼 동작하냐면 new str은 new string이라고 하는 객체 이렇게 코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마치 이 string이라는 변수에 생성해서 담아준 것과 같은 작업이 바로 여기에 1행과 2행 사이에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str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보시는 것처럼 string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고 그 string이라는 객체의 length 값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의해서 length 값이 6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character s을 통해서 0번째의 텍스트가 c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끝난 객체는 여기 있는 원래의 원시 데이터 타입으로 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죠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코드 직접 실행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코딩이라는 문자를 str이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그리고 str에 object access operator를 통해서 prop라고 하는 property를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 everybody라는 텍스트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속성을 출력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undefined가 뜹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에러가 나지 않았고 여기서 undefined가 뜬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문자열을 마치 객체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객체화 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prop라고 하는 이 property를 마치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정작 그 prop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려고 하면 un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 순간에는 객체가 만들어졌지만 얘를 사용하기 이 순간이 끝난 다음에는 객체를 제거하고 원래의 원시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자 prop라고 하는 값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때 즉 원시 데이터 타입을 마치 객체처럼 사용하려고 할 때 자바스크립트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객체를 래퍼 객체 영어로는 래퍼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 랩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예 비닐로 된 후에 중국집에서 뭐 시켜먹을 때 그릇을 감싸는 게 래퍼잖아요 바로 이 래퍼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감싼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감싸나요? 원시 데이터 타입이 있을 때 그 원시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감싸주는 객체 이 맥락에서는 스트링인 거죠 스트링이라고 하는 객체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원시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객체로 감싸준 거죠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객체들을 래퍼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처럼 사용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런 래퍼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 타입을 마치 객체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러한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예 그런데 어떤 언어들은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래퍼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래퍼 객체로는 뭐가 있냐면 자 숫자의 경우에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래퍼 객체가 있고요 문자열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넘버죠 문자열은 스트링이고요 문자열은 boolean은 boolean이라고 하는 래퍼 객체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null 또는 undefined는 래퍼 객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객체화 시키는 자동으로 객체화 시키는 그런 원시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것의 효용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참조라고 하는 중요한 이 개념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예 그 수업에 반영되게 될 겁니다 바랍니다 박스 이죠 그렇게 드러내면 드러내면 를 Warning 비누 글 해석